제가 오늘 마지막에 가져가야 될 게 많을 것 같아요 아주 행복한 순간입니다 잠시 후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퀘이사존 지림입니다 하드웨어를 좋아하는 유저분들의 성지 그리고 메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선인상가에 위치하고 있는데 제가 여기 오늘 왜 왔느냐 얼마 전에 퀘이사전의 후원사로 입성한 컴파크에 위치하게 됐습니다 역시 이 용산의 냄새는 굉장히 특이해요 이 컴퓨터 냄새 스멜 정말 좋아요 추억이 아주 돋습니다 지금 제 옆에는 컴파크의 담당자를 모셔봤는데요 수십 수백만 우리 회원 여러분들께 인사 한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컴파크 시행지 이승영 과장입니다 컴파크 담당자신데 이 컴파크가 어떤 기업인지 그리고 컴파크만의 장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 저희는 업무가 꽤 오래됐죠 20년 정도 됐고요 20년요? 20년 동안 조립만? 그렇죠 그러면 20년 동안 조립을 하면서 다른 사람보다도 이것만은 자신있다 일단 기본적으로 선정리라던가 테스트 그리고 사고 서비스는 진짜 자신있죠 저번에 제가 잠깐 듣기로는 선정리에 대해 QC에 대해서도 굉장히 오랜 시간을 할애한다고 들었는데 네 맞습니다 이따 제가 그럼 한번 조립을 하는 거를 확인을 해볼 겁니다 진짜인지 아닌지 아닌지 검증을 또 할 거예요 그럼요 확실하죠? 지금 번복하셔도 돼요 아니요 아니요 지금 제 옆에는 컴파크에 조립 장인이 있습니다 간단하게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컴파크 내에서 막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아 예 반갑습니다 굉장히 비주얼이 훈훈하시고 그런데 이 조립을 하시는 분으로 가야 될 게 아닌 것 같은데 저기 여러 개 쪽으로 가셔야 될 게 아닌가 하하하하 어마한 시스템이 놓여 있는데 AMD의 16코어 32스레드 390X가 탑재가 되어 있는 게 사실입니까? 네 맞습니다 메모리가 자그마치 64GB 보드 같은 경우에는 보러스의 X570 Extreme입니다 하나하나 부품 자체가 최상급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픽카드는 뭡니까? 2080Ti 아 MSI에 네 무시무시한 MSI 2080Ti가 탑재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파워 같은 경우에는 지소닉의 프라임의 파워인데 고품질의 파워라고 할 수가 있겠죠 SSD는 NVMe SSD 1TB 네 하드디스크는 용량이 어떻게 되죠? 4TB입니다 이야 이런 시스템을 조립을 하셨는데 이 조립을 할 때 이 선정리 본인만의 한 연간의 노하우가 있을 거 아닙니까? 보통 조립할 때 어떤 것들을 식욕을 더 쓰는 편입니까?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제일 깔끔하게 보일 수 있을 정도의 선정리를 하려고 열심히 노력을 많이 하는 편이고요 깔끔하게 저도 웬만큼 조립에 대해서는 자신이 있는 편인데 제가 봤을 때도 정말 조립을 꼼꼼하게 잘 하신 것 같아요 특히나 그 측면 쪽에 케이블 타이어로 연결되는 부분 정말 신경을 많이 쓰신 것 같습니다 수십만의 시청자분들에게 인사 한 마디 해주실 수 있나요? 앞으로도 저희 컴파크 많이 이용해 주시고요 저희를 찾아오시면 열심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컴파크 조립 장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후 서비스 중에서 좀 특이한 것들 이것만은 자신 있다 일단 기본적으로 친절한 건 깔려 있는 거고요 아 친절한 건 뭐 그건 강점이 될 수가 없어요 컴파크는 자신 있다! 뭐 요거 없습니까? 고객분들한테 저희는 이제 숨기는 격시 굉장히 다 정직하게 이제 일 처리를 한다는 게 저희의 가장 큰 장점인 것 같고요 저희는 항상 고객분들이 원하는 것에 맞춰서 일을 진행하니까 혹시라도 맞추는 컴퓨터를 조립하거나 뭔가를 맞추는 것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으시거나 뭐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 저희 컴파크에 찾아오셔서 도와달라고 하시면 최대한 성실성일 거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그러면 회의사 전에 조립 PC를 조금 더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기회 그리고 이벤트 자신 있다는 거죠? 아 그럼요 그런 건 무조건 자신 있어요 저희 입성 이벤트를 했는데 굉장히 5,300개가 넘게 달렸어요 이성훈 굉장히 좀 더 감사함을 더 많이 표현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정말 저희 정말 열심히 하고 이벤트도 그렇고 저렴하게 구매 가능하시도록 신경 써서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8월달 7월달 중으로 감가, 급가, 머니블랙콜 약속하신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컴파크의 이성훈 과장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컴파크가 퀘이사존에 입성을 하면서 이벤트가 진행이 됐었죠 이 견적 자체가 약 100만 원대라고 하는데요 특별한 것들은 또 이벤트 증명되는 물건임에도 불구하고 1년간 출장 AES 보장 맞습니까? 오케이 확답 받았습니다 진상 안쪽 브렉 주시고요 스펙을 설명을 드리자면 힌텔의 i5 10,400이 준비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메모리 같은 경우에는 T4S에 16GB RGB LED가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에이수스의 B460M 마더보드고요 그리고 특이한 게 안에 보니까 삼성에 512GB NVMe SSD가 장착이 되어 있는데 또 이 NVMe SSD가 스로틀링으로 인해서 성능이 저하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 스로틀링을 방지하기 위해서 3R의 빙하 N.2 방열판을 또 탑재를 했습니다 아주 세심한 부분 제가 플러스 200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그래픽 카드 같은 경우에는 에이수스의 TUF 160 슈퍼가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파워 같은 경우에는 잘 만든 파워 잘만의 기가맥스 파워가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특정들 보니까 아까 전에 컴파크 담당자가 설명을 하기 위해서 선정리에 자신이 있다고 하는데 제가 좀 봤거든요 굉장히 케이블 타이 그리고 적재적소에 배치된 이런 것들 안전장치를 굉장히 꼼꼼하게 했어요 제가 이거는 린저 인정하겠습니다 조만간 저희가 발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컴파크 수고 많으셨고요 컴파크 수고 많아요 INS을 통해